웬일이야. 너무 잘한다. 우와 진짜 잘한다. 진짜 소질 있다. 그러니까 백발백중이야 민준이. 민준이 쇼테뵈어. 진짜 역감하고. 오빠 대단해. 우와 시우기대 왕성가들. 누나 발견이야. 많이 잡았네. 나도 나를 좀 잡았어요. 돌 잡았어요. 민석 귀여워. 빨리 잡아봐. 뭐하는겨. 왜 등을 떠밀어요. 눈 좀 봐. 나 왜 밀어. 슥. 웬준아 파이팅. 잘해. 자 예준아 너도 잘 해봐. 예준아 못 잡았어? 예준아. 그러니까 이름만 계속 불러. 예준아 못 잡았어? 너 잔소리만 해. 불러주라고 그러니까. 돌아다니면 안 되지. 아빠의 제주도 투어 어때? 진짜 깨끗해. 이번 체험 재밌다. 이거 알아? 성게국수. 성게국수. 성게국수야 이거. 성게국수? 성게국수? 와 진짜 맛있겠다. 성게국수. 이거 뭐예요? 진짜. 우와. 반치. 짜장아파가 엄청 좋아하잖아 이거. 우와. 이거 진짜 어떡해. 진짜 맛있네. 네. 한라산 없습니까? 한라산. 한라산. 한라산이요? 와 대박이다. 일단 맛있게 먹을게. 잘 먹겠습니다. 진짜 기가 막히겠다. 잠깐만. 성게. 성게도 잘 먹어 아이들. 제주도의 맛을. 정말. 맛있겠다. 음. 맛있게 먹어. 저거. 저거. 저거 나 성게국수 맛 엄청 웃는 거야. 성게국수. 엄마가 먹어봤으면 진짜 그래. 이담이 왜? 아, 졸려. 아이고, 졸려. 그래, 반신력도 하고. 졸려. 졸려? 자. 아이, 이담이. 자면서 먹어. 아이고. 아이고, 예뻐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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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민서도 궁금해. 야, 입맛 다진다. 입맛 다진다. 민서. 배고팠구나? 아이고, 잘먹어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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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네. 야, 나는 큰 기대 안 했는데 완전히. 당했네. 야 민준아 애준아 아빠 투어 어땠어 아빠 첫 제주도 투어 어땠어 아빠 선택할래 벌써 벌써 치우기도 그렇고 요담이도 그렇고 큰아파 꼭 찍어주고 준호 삼촌은 안 보고? 그래 뭐 이건 맛있긴 한데 있다가 또 삼촌 저 작은아빠가 하는 거 또 멋있는 거 있어 그런데 어디로 가요? 일단 가보면 알아 빨리 보고 빨리 가만히 먹고 가자 어? 자신 있나 본데? 자 제주 배틀트립 두 번째 투어 장소로 고고 그런저나 애들이 그냥 다 뻗었네 커 벌면서 졸해 피곤했나 보다 물질하고 밥 먹고 졸리지 전멸했다 전멸했어 피곤하고 있는데 아우 괜찮아 피곤하죠? 아이들 그렇게 케어하고 하면 모두의 혼을 쏙 빼놓은 현준아 아빠 투어 준호 아빠 투어는 과연 어떨까요? 자 여기가 작은아빠가 너네 데리고 오려고 한 곳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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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